안녕하세요 송경성 곱프클럽 송경성입니다 오늘 배울 레슨은 뭐냐면요 퍼올리는 공 있죠 퍼올리는 스윙 자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퍼올리는 느낌 이렇게 되다보면 푸시볼도 나오고 공도 많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연을 쳤을 때 굉장히 많은 뒷당을 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고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오른발을 이렇게 약간 앞꿈치를 뒷꿈치를 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바로 공을 치면 조금 더 공을 눌러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올리는 감을 빨리 없앨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발 뒷꿈치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주 쉽죠 그냥 들어서 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퍼올리는 감을 빨리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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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